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2021 수능을 대비해서 치러진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생투 해설 강의를 시작합니다. 생투 같은 경우는 전범위가 치러진 게 아니죠. DNA 복제 정도까지 나온 거라서 아마 킬러 파트, DNA 복제 파트가 될 거고 이 시험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만약에 낸다면 그 파트를 낼 수 있고 나머지는 반복해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1번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거는 뭐 그냥 봐야지.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고요. A부터 C는 리보솜, 세포벽, 맥금면 소포체를 순서부터 나타냈는데 A가 맥금면 소포체가 될 거고 B가 리보솜이고 C가 세포벽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럼 A는 맥금면 소포체냐? 그렇다. B는 리보솜이니까 단백질 합성 일어나냐? 그렇다. C의 구성 성분의 세포벽이니까 셀룰러스 포함된다. 답은 기니디. 끝. 2번 갑니다. 가는 동물 것, 나는 식물 것 구성 단계에 위, 줄기, 표피 조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제 상피 조직, 그 다음에 A로 가야 되겠지. A가 뭐야? 위가 되겠네요. 나는 표피 세포, 그 다음에 표피 조직, 그 다음에 표피 조직계, 그 다음에 줄기.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A가 위냐? 그렇다. 니은, 체관, 세포는 통도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속하는 거죠. 표피 조직이 아닙니다. B가 아니다. 니은 틀렸고. C라고 하는 것은 구성 단계 중에 기관이냐? 그렇지. 조직계 다음에 기관. 끝. 해서 이제 2번 됐고요. 3번, 가는 어떤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나타낸 거고 나는 이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기역부터 디귿은 효소, 그리고 기질, 그리고 효소기질 복합체 나타냈고요. 자, 기역은 기질이겠죠. 니은이 이제 효소죠. 디귿이 효소기질 복합체고요. 이제 화살표 다음이 다 기질이 반응에서 생성물이 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효소기질 복합체냐? 그렇다. 나에서 이 그래프는 한번 그리긴 해야 되겠다. 이거 봐봐. 이 문제에서 얘는 지금 발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제 효소가 있으면 우리 활성 에너지 파트가 이렇게 좀 줄어든대요.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어디가 나왔냐면 A가 이게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 구분해야 되겠지? 이게 뭐야, 이거? 이게 활성화 에너지고 여기가 뭐야? 이게 반응열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이거냐? 라고 물어봤어. 자, A라고 하는 것은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열을 더한 값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니은 틀렸고 자, 가에서 기역의 농도가 증가하면 활성화 에너지는 감소하냐?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의 영향을 받는 거고 효소의 양도 상관없어요. 효소가 있으면 그냥 쭈는 거야. 알겠지? 해서 디귿 틀린 얘기. 기질 농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 이제 디귿 틀렸다. 3번 끝. 4번으로 갈게. 이건 3번 그래프였고요. 4번. 인지질과 RNA에 대한 설명. 세포막의 구성 성분의 인지질이 있냐? 세포막. 그럼 인지질 이중층의 단백질이 됐고요. 있고요. RNA의 기본단이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돼야 되지. 핵산이니까. 아미노산?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건 틀렸고. 디귿. 인지질과 RNA의 구성원소에 모두 인이 있냐? 인지질은 인 있잖아. 그치? 인지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RNA 같은 경우에 인 있지. 인당염이 1대1대1로 있을 거니까. 그 뉴클레오타이드에. 그래서 인 포함돼. 답은 기디. 끝. 이제 5번 간다. 그림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 어떤 식물의 명반응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전자계가 쫙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물질 X는 전자전자를 차단해서 광합성을 저해한다라고 표현을 했어. 자 그러면 문제 가자. 기업번. 동그라미 기업은 최종 전자수용체가 되겠죠. NADPH냐? NADP 플러스다. 라고 고쳐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고. 광개2. 반응중심 색소. P680. 됐어. 이거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스트로마의 PH. 틀라코이드 내부의 PH는 X를 처리한 후가 처리하기 전보다 작냐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전자전달계를 거치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양성자 펌프를 통해서 H플러스의 능동수성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럼 틀라코이드 내부로 H플러스가 이동하지 않겠지요. 그럼 틀라코이드 내부의 PH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틀라코이드 내부의 PH는 상승할 것이고 스트로마 쪽의 PH는 감소할 거 아니야. 그치? H플러스가 이동하지 못하고 거기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감소한다? 그럼 분모값이 작아지고 분자값이 커지면 커져야지. 처리한 후가 전보다 크다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5번 문제 이제 문제는 다 풀었어. 근데 그림 같은 걸 좀 체크는 한번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전자 잠깐만 여기 이제 틀라코이드 막이 있어. 그럼 이게 틀라코이드 틀라코이드 내부 그럼 이제 이렇게 그냥 퉁 쳐서 그리자. 그러면 광합성 명반응 여기에서 이제 물의 광분의 H2O 광분의 여기서 틀라코이드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가 끝으로 이렇게 나가요. 스트로마 쪽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가 나가게 될 거고 이렇게 반응을 해줄게. 그럼 이제 NADP 플러스가 NADP H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그 전자 전달을 못하게 막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전자 전달기에서 막 전자 전달하면서 에너지가 생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H플러스를 스트로마 쪽에서 틀라코이드 내부 쪽으로 능동 수송합니다. 이거 이제 H플러스의 능동 수송. 그런데 이 물질 X 처리한다고 했냐? X 처리한다고 했지? 이거 차단한다는 뜻 아니야. 그렇죠? 그럼 H플러스가 일로 못 들어가는 거야. H플러스가 못 들어가니까 H플러스가 없는 거거든 그럼 pH는 상승하지. 여기는 H플러스 남아있는 거거든, 스트로마 쪽은. 그럼 pH는 감소하지. 그래서 디귿 번 보기가 아까 말로 해가지고 마음에 걸려서 다시 그냥 설명했어. 스트로마, 여기. H플러스가 많으니까 pH는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스트로마의 pH, 분모 자리니까 감소. 틀라코이드 내부 증가. 그러면 증가. 그래서 처리하면 증가한다. 처리한 후가 전부 다 크다. 됐죠? 디귿은 X였습니다. 끝.